일단 맞은 케이크 이용해서 상대방의 다리를 공략한 후에 다리 걸어구 뺏기. 두 번째 계기는 선수보다 빠른 이불. 발전 너무 빨라요. 마지막 세 번째 계기는 온몸을 던진 멋진 해팅. 귀여워. 가뜩이나 푸드올리네. 한편 우기의 흐력을 묵히 찍혀보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후보 선수들. 나도 못 들었는데 걔가 뜨네. 아, 어떡하지요?